안녕하세요. 마스크 한 번 보여주세요. 너무 날 것인가? 아 이거 가져오신 거 알아요? 녹음할 때 신나가 드리기 전에. 나연아 목 상태 지금 괜찮아? 평범한 것 같아. 상큼하게? 팝을 이런 어 발음보다는 훨씬 더 상큼하고 경쾌하게? 아 발음을? 팝 이런 거 더. 해볼게요. 안녕. 음 역시 터질 때까지 너무 좋고 계속 한 번만 더 갈게 You know 넌 내게 달려있던 것만 알아둬 좋아 마지막 한 번만 더 찍을게 달려있던 것만 알아두만 넌 내게까지는 그냥 천천히 자기 박자로 가다가 달려있던 것만 해서는 앞으로 쭉 한 번에 몰아치는 느낌이 있어요 네 달려있던 것만 알아둬 달려있단을 조금 더 빨리 붙이게 뒤쪽으로 네 You know 넌 내게 달려있던 것만 알아둬 오케이 이미 넌 나를 봤어 날 수가 없어 떨리는 눈빛 떨리는 눈빛 지금처럼 Vibration까지 들어갈 수 있으면 너무 좋고 그냥 하면 그냥 들어가는데 뭔가 그러니까 이미 넌 나를 봤어 날 수가 해볼게요 외바 오케이 살릴게 한 번만 더 깨 네 윈을 안 살릴게 네 윈을 안 살릴게 네 윈을 안 살릴게 윈을 안 살릴게 윈을 안 살릴게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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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훅을 갈까? 네 오케이 빨리빨리 아직도빨리 Choose 빨리빨리 잘 나오네 좋아 이거 몇 번 하면 되겠다 빨리빨리 처음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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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라 오우 ο우 얘 이걸로 가자 너무 좋아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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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나오네. 좋아. 이거 몇 번 하면 되겠다. 오우! 이걸로 가자. 너무 좋아. 파이팅 해볼게요. 파이팅하고 여기가 잠깐 마실게. 네. 오우! 가슴 있는 이걸로 픽셔도 될 것 같아. 딱 좋아. 이 정도의 원칙. 뛰는 이 느낌 할 때 지금 약간 웃음이 필요해서 뛰는 이 느낌. 고기만 조금 더 웃으면서 부르는 거 하나만 다시 칠게. 가슴이 뛰는 이 느낌. 좋아요. 있는 거 잠깐 편집하고 있는 동안 잠깐만 쉽게. 와 이건 너무 극상겨서 안 되겠는데? 아니 이거 소개해주고 싶었어. 녹음할 때 당 떨어질 때 마시는 소울컵 녹차 아이스크림 라떼인데 가래 낄 수 있으니까 한 입 먹고 물 한 입 먹고 한 입 먹고 물 한 입 먹고 있어요 지금. 여기 진짜 흥미로운 것이 매일 뛰어요 학생들이. 그래서 나 항상 그런 생각하잖아. 너네 좀 열심히 하는구나. 나도 열심히 하는데. 근데 일요일은 없어요. 그래서 서운해. 저기 달리고 있네. 매일 있어요. 진짜 저희 녹음할 때마다. 저들은 알까 누가 자기를 보면서 힘을 낼 때. 힘을 내고 있다는 걸. 아니 근데 저희 노래가 성숙해진 지 되게 오래됐잖아요. 그렇지. 그래서 나 이렇게 상큼한 척 하기 너무 힘드네. 노래에. 제가 좀 목이 잘 가는 스타일이어가지고. 근데 잘 갔다 잘 돌아오는데. 잘 가는 스타일이어가지고. 그렇지만. 그냥. 그냥. 하고 있어요. 그 태그라고 되어 있는 부분 먼저 할까? 네. 이거 어떻게 해요? 아마 약간 거의 호박 느낌이더라고. 네. 팝팝팝 이거를 조금 더 물방울 소리처럼 부르시는 거야. 영어. 약간 그런 느낌. 어? 귀여워. 너무 귀여운데 이거 약간. 더블링 정도의 에너지인 것 같고. 네. 그러면 조금만 나오잖아. 네. 아. 9. 그 정도는? 네. 어? 좋다. 자感 네. 그냥 불러주세요. property. 그 정도만 지금 전체적으로 어택이 다 세가지고 약간 목을 반만 써도 될 것 같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 참친만까지 하고 어 쉬어서 가는데 그러면 이렇게 가면 네 아니야. 산화가 필요해요. 지금 약간 너의 연령처럼 10살 정도 낮춘 느낌이 있어.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 뒤에 두 줄을 완전 반전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여기서 그냥 이걸 조금 더 가도 될 것 같아. 뒤에 두 줄 한 번만 해볼게. 그런 랴? 이런 거 너무 좋아. 그런 거 조금 더 들리게 해줘? 이거 틀어놓고 할까? 네. 아니 이거 파이브, 퍼 이거를 이제 다 먼저 따놓고 그 다음에 종합벌레스틱. 그러면 그 힐웨이거까지만 갈게. 한글 다 빼고. 네. 파이브! 포! 쓰리! 투! 원! 힐웨이거! 힐웨이거! 잠깐 너를 놔봐. 힐웨이거! 이렇게 나한테 이건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없다고 생각해. 힐웨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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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거 같아. 힐웨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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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너무 좋아. 본 거 같고? 난 너를 겨누 투! 아 그래도 너라고 하는데 자꾸? 그리고 너 너 너 너. 이거 저만 어려워요? 난 너를 겨누. 난 너를. 난 너를 겨누. 난 너를 겨누. 아니 너는 말고. 난 너를. 어? 너를 이래야 돼? 욕하는 거 같은데? 너를. 난 너를. 난 너를 겨누. 뇨? 뇨가 아니잖아. 난 너를. 난 너를 겨누. 아니 너. 너. 네? 난 너를 겨누. 난 너를 겨누. 그렇지. 난 너를 겨누. 그렇지. 겨누만 신경 쓸게. 겨누만 찍을게. 네. 난 너를. 난 너를. 난 너를 겨누. 난 너를 겨누 투! 그래서 앞쪽에서 그냥 멀리 갔다가 겨누만 찍을게. 오케이. 넘어갈게. 네. 이게 You gotta pop it. 아. You gotta pop it. 하고 I can't stop it. I can't stop it. 맞아. I can't stop it. I can't stop it. I can't stop it. You gotta pop it. I can't stop it. 조금 더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? You gotta pop it. 그런 느낌으로. 네. 갈게. You gotta pop it. I can't stop it. 난 다 잘한다. 팝팝팝을 같이 던져버릴지 몰라. 끝도 없이 점점 북부로 가. 내게 푹 빠진 너를 애써 참지 마. Baby I don't mean now. 내가 터뜨려줄 테니. 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진짜 딱 사이가 먹었어. 7시. 얼마 안 걸린 것 같아. 이번 주 계속 누구네? 계속 누구네. 언니가 그거 가서 써주신다고. 그러니까요. 빨리 할게. 저도 안 썼어. 그러니까 지금 누가 마지막 녹음이 될 것인가 지금. 저희인 것 같은데? 최후의 1인 지금. 누가 될 것인가. 나 생각보다 괜찮은데. 아 좀 밤샐 줄 알았거든요. 7시면 3시간밖에. 저. 제 파트만 녹음해도 2시간 할 거예요. 좀 디렉 봐주신 언니가 조금 빨리 하시는. 그래서 호흡이 잘 맞아서 좋았고. 근데 타이틀은 아마 몇 번씩 제목은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그냥 러프하게 부르고. 일단 갑니다. 계속 들었다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게 막 생기거든요. 그래서 일단 채워놨습니다. 빡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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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돼지! 빡빡! 이 exposed이 어슷!